조인의 개념 가겠습니다. 조인이라는 것은 하나로 합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 이상으로 나누어진 테이블의 공통적인 키를 기준으로 해서 필드를 연결해서 한 개의 테이블처럼 사용하는 것, 결론적으로 합치는 것을 뜻한다는 거고 기준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동일하거나 호환되어야 되지만 조인되는 각 테이블의 필드 수는 같을 필요는 없다는 것, 맞다트리다 이런 것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점 필드 이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되지만 설령 관계가 설정되지 않아도 조인이 가능하다 안하다 조인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내부 조인, 이너 조인이라는 게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비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셀렉트 필드 이름, 프럼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잖아요. 테이블 이름 1, 그 다음에 뒤에는 테이블 이름 2가 나오는데 이너 조인, 그 다음에 온이라는 명령어가 옵니다. 그래서 이 온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테이블 이름 1에서 점 필드 이름하고 테이블 이름 2 점 필드 이름 같은 것, 같은 것만, 같은 것만 합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너 조인, 내부 조인,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조인이고 관계가 설정된 두 테이블에서 연결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여기서는 필드 이름, 필드 이름 같은 것, 각 테이블에서 레코드만 지리를 통해서 추출한다. 그게 바로 내부 조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관계에서 한번 살펴봤듯이 관계 편집 대화 상자에서 첫 번째 조인 속성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시키겠다. 이게 바로 내부 조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왼쪽 외부 조인이고 세 번째 있는 게 오른쪽 외부 조인인데 왼쪽 외부 조인은 왼쪽에 있는 건 다 나타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일치하는 것만 그 다음 오른쪽 외부 조인은 오른쪽 테이블은 다 나타내고 왼쪽에 있는 테이블은 일치하는 것만 바로 그 뜻이에요. 보겠습니다. 왼쪽 외부 조인, 랩트 조인인데요. 왼쪽에 있는 건 다 나타낸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왼쪽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는 모두 포함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테이블의 레코드에서는 일치하는 것만 포함시킨다. 라는 거 그게 바로 왼쪽 외부 조인이고 왼쪽 테이블을 기준으로 오른쪽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거는 널로 추출을 해줘요. 이번에는 오른쪽 외부 조인, 라이트 조인인데 얘는 마찬가지로 오른쪽 조인이니까 오른쪽 테이블의 내용은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왼쪽은 일치하는 것만 포함시킨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테이블 기준으로 왼쪽 테이블이 없는 거는 널로 추출된다. 라는 거죠. 실행지리. 첫 번째로 인설튼 인투 명령어인데요. 인설튼 삽이 파라 인투 어디 어디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설튼 인투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오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다음에 가로 열고 필드 이름 1, 필드 이름 2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밸류즈라는 명령어가 온다는 거죠. 밸류 S까지. 그래서 인설튼 인투 밸류즈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밸류즈 다음에는 필드 값 1, 필드 값 2. 그래서 필드 값 1이 필드 이름 1에 들어가는 거고 값 2는 필드 이름 2에 들어가고 이 형식대로. 그래서 인설튼 인투 밸류즈 머릿속에 썩 넣어두셔야 돼요. 기존 기본 테이블에 새로운 레코드를 삽입할 때 인설튼 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고 값을 직접 지정하거나 또는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를 갖다가 추출해서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인설튼 인투 밸류즈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딜리트 명령 삭제잖아요. 그래서 딜리트 별표 그럼 모든 필드를 삭제하라. from 다음에는 뭐가 온다?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where 다음에는 뭐가 와요? 조건이 오죠.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래서 기존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 중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특정 레코드를 삭제, 딜리트 할 때 사용하는 거고 조건을 지정해서 한 번에 여러 레코드 삭제할 수 있고 조건을 줄 수 있다는 거 신경 쓰셔야 되고 만약에 조건을 지정하지 않으면요. 전체 레코드가 삭제가 된다. 결론적으로 테이블 자체가 삭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업데이트 셋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데요. 업데이트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오고 세팅, 셋 이렇게 세팅을 하라. 필드 이름을 값 1로, 필드 이름을 값 2로 이렇게 세팅하라. 바꿔라, 업데이트하라 이런 뜻이고 마찬가지로 where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기존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 중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특정 레코드의 내용을 변경시킬 때 업데이트. 그래서 조건을 지정해서 한 번에 여러 레코드 필드 값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고 조건을 지정하지 않을 때는 테이블 내에 전체 레코드가 변경이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데이트 그 다음에 학생은 뭐예요? 테이블명이죠. 셋 이렇게 이렇게 세팅하라. 평점을 어떻게 세팅하냐면 평점에다가 1.10을 곱해서 바꿔줘라. 그런데 where 조건이 있어요. 출석이 40 이상일. 그러니까 출석 일수가 되겠죠. 아니면 출석 점수 40 이상인 경우에만 평점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서 평점을 어떻게 하라. 세팅시켜라. 그래서 업데이트, 셋, 그 다음에 where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크로스 스텝 지리. 크로스 스텝 지리는 스프레드 시트의 피벗 테이블과 유사한 형태고요. 그래서 특정 필드의 요약값. 그 요약값이라는 거는 합계라든가 개수라든가 평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 값들을 그룹별로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고 한 집합은 데이터 시트의 왼쪽, 왼쪽 행. 또 한 집합은 데이터 시트의 위쪽. 열을 나열시키는 거고 행머리근은 여러 개 지정할 수 있지만 열머리근은 하나만 지정한다라는 거. 그게 바로 크로스 스텝 지리고요. 그 다음에 매개변수 지리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이 매개변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지리를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실행할 때 레코드의 검색 조건이나 필드의 삽입할 값 등의 정보를 대화상자로 입력받아서 지리하겠다라는 거고 두 개 이상의 정보를 물어보는 지리 디자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가로를 이용해서 매개변수 지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매개변수에서 이 매자가 이렇게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이렇게 써드리는데 매개변수 매 이 매자에서 미음을 큰 따옴표 열고 닫고 그래서 매개변수 지리할 때는 대가로를 사용한다 이것도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돼요. 매개변수 지리는요.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 테이블을 가지고 인사 테이블을 가지고 인사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까요? 부서명이 전산부, 홍보부 이렇게 쭉 있어요. 일단 닫고 만들기에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인사 테이블을 추가한 다음에 사원번호, 성명, 부서명 이 세 개만 그래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매개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매개변수 여기다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가로를 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서 입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서 입력 대가로 닫고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은 부서명이니까 캐릭터 짧은 텍스트잖아요. 문자니까 확인 그래놓고 부서명의 조건에 와서 여기다가 똑같이 부서 입력이라고 입력을 하고 대가로 닫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매개변수 값 입력 부서 입력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부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홍보부만 이렇게 검색이 돼서 커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커리? 매개변수 커리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통합지리인데요. 통합, 유니온 합치는 거예요. 그냥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이나 지리의 내용을 합쳐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버리는 거 두 테이블의 필드의 개수가 같아야 통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통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복된 레코드는 하나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중복된 레코드를 제거해서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통합할 수도 있는 거고 유니온 그 다음에 중복된 레코드를 포함하고 싶다. 그러면 유니온 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렉트 ABC 프롬 테이블 1 그 다음에 유니온 명령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셀렉트 마찬가지로 ABC 프롬 테이블 2 그러면 테이블 1하고 테이블 2를 갖다가 유니온 합치는 거예요. 합쳐서 ABC를 하나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통합지리예요. 지금 유니온 커리 더블 클릭해서 연 다음에 SQL 보기 지금 셀렉트 별표 프롬 상반기 회원 목록 그 다음에 유니온 셀렉트 별표 프롬 하반기 회원 목록 여기에 유니온 명령을 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반기 회원 목록하고 하반기 회원 목록을 갖다가 통합시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 회원 목록에 홍길동, 홍유경, 홍중기 그 다음에 하반기에 김도훈, 왕종보, 정선영 홍길동, 홍유경, 홍중기 그러면은 중복된 레코드는 하나만 표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겹치는 게 홍길동, 홍유경, 홍중기 그러니까 중복된 레코드는 한 번만 나타난다. 그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되죠. 그래서 유니온 통합 SQL 보기 얘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방금 전에 우리가 본 대로 김도훈, 왕종보, 정선영 그 다음에 홍길동, 홍유경, 홍중기는 중복됐기 때문에 한 번만 나타난다. 라는 거죠.